자율주행버스 보이시구요 무엇인가 주문을 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의 화면에서는 속도를 표현하고 있구요 가장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정확하게 cm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접근 중 알람이 떴는데요 앞쪽에서 실제로 차가 접근해서 속도를 줄인 모습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쓰고 드론을 만나러 갈텐데요 아까 기사님께서 주문하신 물건을 싣고 온 것 같은데요 드론도 정밀 위치 기반의 관제를 통해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샷프를 공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? 지금은 바람이 조금 덜 불어서 안정적이게 네 안정적이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영상으로 위치를 어떻게 도전하는지 경우도의 아니다 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함께 했고 결정했고 확인hem의 상황을 정보했으니 아직 안정적이 전혀 certainty 귀가볼 수 있도록 아멘